이정수 위원님, 우리 앞서 많이 나누지 못했던 미국 대선안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후보 관련해서는 신재생, 그린 뉴딜 섹터, 트럼프 관련해서는 인프라와 5G 섹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관련주들도 일단은 양분돼서 각자들 알아서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양도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 되든 어쨌든 간에 누가 되든 간에 기대감에 맞춰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은 바이든 쪽에 재생에너지 쪽에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는 그다음에 청정에너지라든지 그런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일단 친환경 관련 움직이게 됐을 때에서 SK이노베이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SK이노베이션 6% 가까이 강한 세계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바이든 관련주 쪽으로 지금 엮여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삼성 SDI도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4.5%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에서는 양도세 부분들이 시장을 이렇게 꾹 억눌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전까지에서는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 오늘 말고 어제 전에서는 수익이 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금화를 챙겨서 이슈가 되어 있는 제약주 위주로의 공략이 유리했단 말이에요. 어제 전까지는. 어제 전까지는 그게 훨씬 더 유리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낙폭과제 종목들이 다 좋아요. 그러면 제약주는 나쁘냐? 아닙니다. 제약주도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도 제약주는 어차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전까지는 제약주 위주로 좋았지만 오늘서부터는 제약주 플러스, 반도체, 그린 뉴딜 다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제 전까지에서는 양도세가 발표가 그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한 11월 중순이나 말이나 12월 달 정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이야.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태양안광 관련주 쪽에서도 지금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지금 이쪽에 들 흐름들이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거 외에서도 지금 트럼프 관련 쪽으로 해서 금융주도를 좀 보게 되면 금융주도도 움직임들이 괜찮죠. 그래서 아까 바이든 관련주에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LG화. LG화기라는 삼성 S 때의 흐름도 오늘 괜찮은 흐름들 잡혀지고 있고. 금융주의 흐름들이 조금 약세긴 한데. 아마도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재선이 된다고 그러면 금융이라든지 5G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움직이겠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누가 아직 확실하게 누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에이스테크라든지 기가레인이라든지 이쪽에는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데 지금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5G 쪽, 버라이즌과 지금 장비 계약을 맺었던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주, 꼭 트럼프 관련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여기서 시장에 대해서 트럼프 관련주가 뭐냐라고 나눴을 때에서 통신장비 5G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련주로 나뉘기도 하는데 지금 기가레인이라든지 에이스테크라든지 지금 통신장비주들도 5G도 강세 흐름.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둘 수가 있겠죠. 미국 대선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 기대감이 움직이는 것과 하나일 거고 두 번째는 양국세 부분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반도체 장비라든지 OLED 장비줄, 태양광, 풍력, 5G 이슈를 그동안 머뭇고 있었던 미래지향적인 그 모든 수혜주들은 낙폭화되어 있다면 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주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되든 간에 그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둘 다 움직입니다. 둘 다 움직이고 바이든이 된다라고 해서 5G가 안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안 움직인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 움직일 겁니다. 어차피 트럼프가 돼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완전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부분들은 알아서 또 움직일 거고 국내에서는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수소라든지 수소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미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서 누가 됐다라고 해서 한쪽이 무너지거나 하는 흐름들은 쉽지 않다. 오히려 풍부한 유동성 장세를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큰 시장 흐름 내년을 봤을 때에서 원래는 내년에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질 거를 내년 정도에서 봤다면 양도세 부분이 풀리면서부터 해서 올 11월달, 12월달 좀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서 지수도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미리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박스권을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지수가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박스권을 뚫었을 때예요. 2458인가 하여튼 2500을 뚫게 되면 박스권을 뚫게 되고 2607이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신고점입니다. 역사적인 신고점인데 2500을 뚫게 되면 역사적인 신고점 돌파하면 지수 3000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권을 언제 뚫느냐가 문제인데 아직은 뚫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 분명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미국 대선 끝났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빵발에 울릴 때 오히려 지수도 흔들릴 수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겁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흔들면 뭐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흔들리는 걸 여러분들이 겁낸다. 그러면 차라리 제약주만 해도 됩니다.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들 이쪽 애들 올라가겠죠. 올라가지만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가 좋다는 게 아니고 다 좋은데 그나마 제일 이슈가 풍부한 쪽은 반도체보다는 그래도 제약주가 지금은 제일 풍부한 계절적인 찬바람 불면 제약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도 한월 바이오판가 9% 올라가지만 지금 셀트리온도 제가 아까 말로만 했지만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도 암마암마합니다. 지금 4% 오늘 셀트리온도 굉장히 강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얘네들 바닥 치고 올라가겠다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애들 삼성바이오록스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제약주의 대형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뭐가 움직입니까? 가벼운 애들 중소형주 제약주들이 꼭 움직이죠. 그래서 그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제약주들은 굉장히 강세 흐름으로 바뀌면서 올라올 텐데 양도세 분비 해결되면서 인해서 제약주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나머지들도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매매하기 좋은 장세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대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장세만 봤을 때에서 무거운 돌들이 치워졌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